오늘은 제가 경도를 하겠습니다 경도 폭탄모드 할까? 폭탄모드 하자 오늘은 폭탄모드 하겠습니다 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어 폭탄 자 폭탄 누구냐 나와라 폭탄맨 폭탄맨 나와라 나 붙지마 나한테 붙지마 나 숨을거야 나 숨을거야 훗 아 미친 들켰어 이럴수가 하필이면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아 나 있어 나 있어 숨어 숨어 얘들아 숨어 얘들아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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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숨어 일루와 일루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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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숨어있어 얘들아 안 들킨다니까 여기 있으며 얘들아 안 들켜안 들켜 둘 다 숨으라고 좋아 팔추워 칠추워 야 쿵척이다 얘들아 옮길준비해 야 얘들아 움직여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으악! 옮겼어! 아.. 걸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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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오지마! 오지마! 나이스! 나이스! 오.. 나쁘지 않아? 오케이! 이번엔 다른 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